김형사 날씨가 왜 이래 더워? 야 시원한게 없어? 아 강반장님 제게 시원한 캔맥주 두개 있습니다. 그래 우리 맥주 한잔 해. 아 그런데 알주는 있어? 아 강반장님 조금 전에 그 동마산 시장에서 족발집 아주 예쁘다고 강반장님 가서 족발 한거 샀잖아요. 아 그래 야 내가 그 족발집 아주 예쁘다고 가서 산거야. 족발이 하나 먹고 싶어서 산거지. 그런데 말입니다. 제가 보기엔 분명히 강반장님 그 눈빛이 많이 흔들렸습니다. 야 그 내가 족발집 아주 뭐가 흔들렸어 인마. 그 족발집 아줌마가 말이다. 그 족발을 쓰는데 칼솜씨가 아주 정확하고 빨랐어. 정말 신기했어. 야 우리가 유튜브에 있잖아. 마니방님보다 더 빠르고 더 정확했다니까. 아니 마니방님이 얼마나 칼솜씨 좋은데 음식도 잘하고. 마니방님 들으면 섭섭하게 생각하겠습니다. 야 그러니까 우리 둘이 이야기하지. 너 마니방님 이러지마 내 이마. 족쇄 같은 놈. 아 제가 말입니다. 쟤 족쇄 아닙니다. 입이 무겁습니다. 하하하하하하 그래 미안해. 그런데 말입니다. 분명히 강반장님 눈빛이 야 너. 너 잡아는 범위라 자고 인마. 강반장님 잡으려고 그래. 하하하하하하 그래 그래 일단 그건 그렇다 치고. 캔백지 한번 따봐. 알겠습니다. 제가 먼저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. 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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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. 소리 좋은데. 야 하나 줘봐. 나도 한번 따봐. 알겠습니다. 여기 있습니다. 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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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. 이게 소리가. 이게 왜이래. 야 뭐. 너 다른 소리하고 나 다른 소리 달라 이거. 캔백주. 어. 제가 보기엔 말입니다. 캔백주가 좀 친 것 같습니다. 야 뭐. 캔백주쇼. 날씨가 더우니까 이게 뭐. 이게 우리 김영사 취하고 뭐. 강반장 취하는 거야 이거. 야. 그래 그래. 막 그건 그렇다 치고. 어. 지금 이 분위기에 맞는. 좋은 노래 한번 없을까. 한 곡. 꼭. 있습니다. 지금 유튜브에서. 아주 인기 있는. 강뻔지님의. 청사포 아가씨가 있습니다. 야 뭐. 강뻔지 청사포 아가씨. 야 뭐. 강뻔지는 뭐. 청사포 아가씨 밖에 몰라. 청사포 아지매. 청사포 고모. 청사포 이모. 청사포 할머니. 뭐. 이런 노래는 없어. 하하하. 강반장님. 그래도 그. 그. 강뻔지님은 말입니다. 아가씨를 상큼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예. 뭐. 그. 그. 그렇다 치고. 야 청사포 그거 뭐. 어디 있는 것이냐고. 어디 있어. 아. 아. 청사포 말입니다. 그. 부산 아마 해운대 옆에 있습니다. 부산에 있습니다. 아. 부산에. 예. 그. 청사포 말입니다. 달 뜨는 밤에 가서 사진을 찍고. 이렇게 보면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. 아. 그래요. 야. 그 청사포 아가씨. 그 청사포 아가씨. 그 청사포 아가씨 한번 틀어봐. 한번 들어보자. 알겠습니다. 제가 한번 틀어보겠습니다. 딸깍. 야. 왜 안나와. 아. 이 초경기가 말입니다. 한방씩 맞아야 나와요. 에이. 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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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에어. 이. 그. 지움봐. 청사포 에이. 예. 네. 이루. 예. 장려. 우둑가에 쳐든 비는 내 맘같은 망부석이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마무리라 더 야속하구나 내 눈 닮은 밝은 달아 괜시리 내가 미워라 청사포에 쳐물길을 사랑 찾아 떠나가는데 애달프단 내 사랑사랑을 어느 곳에 실어 보내리 달아 달아 밝은 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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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밝은 달아 정인 없는 내님 사랑 찾아 내게 와서 안아주려나 청사포에 쳐물길을 님을 찾아 떠나가는데 애달프단 청사포 아가씨 달빛단의 외로운 그림자 애달프단 청사포 아가씨 달빛단의 외로운 그림자 여깄다 디지털 디지털 앨범 디지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